네 번째? 몇 번째? 네 번째. 앞에서 네 번째. 아닌데? 여기 앞에서 네 번째, 이쪽에서. 아, 여기 앞에? 응. 어머니 지나 본 사람? 응. 이쪽에 보동만을 잡고 있어요. 이따 들고. 어머데 쳐다보네. 어머데 봐, 쳐다봤어. 자, 여러분 우리 찬금한 친구의 우크릴레 3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영민아, 그래. 소독님! 아니, 됐어, 됐어. 잡았어. 음악 주세요. 잡았다고. 이제 알았어. 자, 이 음악 아니에요. 자 이 전음악이죠 음악 주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골라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잡았어 네 아하 야 방귀가 왔어 목소리 크게 더 크게 아하 야 방귀가 왔어 목소리 많아 야 방귀가 왔어 오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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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봤어? 여러분, 봤어? 여러분, 봤어? 여러분, 봤어? 자, 목소리도 크게 여러분, 봤어? 여러분, 봤어? 여러분, 봤어? 여러분, 봤어? 여러분, 봤어? 여러분, 봤어? 여러분, 봤어?